우리 도망갈까? 솔깃한데? 날 불안하게 하지 않는 이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알아? 이지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구나 교제 허락해 주세요 나가! 아빠 딸 안 할 거니까 빗몸으로 나가도록 이들 역시 인연이긴 인연인 것 같다 두 사람 보면 좀 어메이징 하긴 해 원래 어메이징한 게 사랑인 거잖아 지은아 널 사랑한다면서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다신 이 손 안 넣을게 널 불러